.. .. .. 이렇게 다시 풀려 아 형이 그쪽 길이 아닌가 이쪽 길인거 같은데? 어 이쪽인거 같애 여기 들어갈게 오케이 좋아 다시 갑시다 쇼여 신속고숫 말고 달릴래 정말 짜증나니까 너 왔으 어우 저쪽이다 야 요쪽이야 길 아! 이기는 또 다른 길이네 그래도 기준이 있었네? 그러니까 일단 하늘을 올라갈게 나 뛰어서 그냥 하늘 날아서 올라가 빡치니까 이 사람이 우릴 빡치겠으니까 우리도 이 맵에다 빡치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 맞아 여기서는 이제 뛰어가려고 갑시다 선생님 오케이 오 드디어 이제 맥이 안 걸리네요 와 드디어 이제 탈출하는 건가요? 와 탱크다 오 탱크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와 이거 텍스처팩 봐 와우 와 이제 렉에 걸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시작이구만 아 렉 안걸리니까 이제 살만하다 어 여기 옆에 막아 이거 기지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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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뭐 맞아? 와 지뢰 밟았어 나 이거 지뢰야? 어 지뢰 맞지 나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아무것도? 아 나 아프 아 나 배고픔 아 야 여기 나무 쓰러진 거 표현한 거 봐 잠깐만 나 배고픔 와 와 배고픔 이었어 벌써 먼저 가고 있을게요 선생님 예 여기 막 군부대가 터는 거 터는 거 아니야? 그런 거? 다리를 다 끊어놨어 이거 막 사람들 전쟁 나는 전쟁 이야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이게 용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 그 뭐야 설명 설명도 못 읽어봤나 어? 야 건물 부숴 트는 거 봐 와아 어? 뭐? 와 지금 내 걸일만 하다 지금 와아 내 걸일만 하네 건물을 기을린 거 어 와 진짜 내 걸일만 해 어 야 또 시작했다 또 가요? 도망가 와아 도망가! 뛰어 뛰어! 렉이 시작됐어 이 불을 끄면 돼 이쪽 아닌 것 같아 어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수록색깔 언제 렉 걸릴지 몰라 어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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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야 반대쪽인 것 같아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쪽? 어 아 저 초록색 보인다 내는 저거 자동차네 어 뭐야 왜? 무슨 소리야 으악 봐봐 소리 들리지 뭐야 저기 저기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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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어 화낸 좀 화낸 나무다 어 초록색 ㅎㅎㅎㅎㅎ 으와 끝났다 저거 TP 좀요 어 TP요? 아니요 더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왔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애요 예예 들어갔어요? 예 이런 거 하나씩 다 내리고 뭔 소리 들렸다 방금 문열렸어? 문 열렸어? 어 나 안 열리던데? 어? 손은 니 손으로 연거 아니지? 맞는데? 어떻게 열었어? 자동으로 열렸어? 아니 레버 내리니까 내려가.. 열렸는데? 어 진짜 내가 레버 열렸는데 왜 안됐지? 어허 일단 어 여기다 또 이거 그거다 불렁 놓는거 또 있다 여기 이제 또 불렁 놓는게 시작이 되는거 같은디? 그래 그럼 놓고 있어봐 어 여기 레버 어딨지? 서늘아 렉 걸렸었구나? 어허허헣 즐겼네 조용히 그거 원래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얻었던거 막 떨어뜨리면 되는겨 그냥? 아니면 블럭을 찾아야되는건가? 함 떨어뜨려봐 잠깐만 어? 잠깐만 여기 화살이 안에 들어있는데? 이거를 뭘 찾는거 같애 어? 나 뭐 먹었어 방금 에메랄드? 에메랄드? 에메랄드를 먹었어 웬 에메랄드? 모르겠어 일단 선생님 거기 딱 기다려봐 내가 템 뿌리 한번 저 레버 눌러볼게 오케이 근데 렉걸리니까 빡실라해 살짝 마크하다 멘탈이 나가나? 원래?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고마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의 멘탈을 잡아주시네요 하하하하하 여튼 감사하구요 아 근데 녹화했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튼 여러분 시작! 자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템을 뿌리면은 이제 열리는거겠죠 자 여기서 자 또 에메랄드를 받습니다 개막하지 마세요 드블럭제라 죽여버리기 전에 아 죄송해요 자 이렇게 에메랄드를 받구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다가 또 상자를 뿌려서 뿌려서 아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요 음 여기서 어 여기는 길을 모르겠구요 음 길 한번 찾아보자면은 저기에 이상한 입구가 보이는거 같죠? 그러면 저길로 올라가면 될거 같아요 그죠 선생님? 예 그럴거 같아요 저길로 올라갑시다 후 자 어떻게 올라갈거냐면요 정말 다 뿌셔 뿌시고싶은데 하하하하 자 올라갑시다 선생님 어 어 빡쳐요 진짜 저 이거 바로 그냥 게임 모드 바로 쓰고싶은데 한번만 더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 어 어 어 어 어 이거 빡치거든요 진짜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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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네 잘 따라해봐요 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선생님 저 그럼 도착하시고 TP좀 해주세요 내꺼려가지고 아 아 저 떨어졌네요 아 그래요? 아 예 정말로 감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뭐야아..이거.. 어 내가 없어요 형님 여길 가 내가 없어요 진심 저 왔어요 예 오세요 저 뜁니다 상자 상자 야 밀치기 칼 밀치기 칼? 저쪽도 뭐 있던데? 봐야겠다 뭐 여긴 못하네? 화살이네? 아닌데? 가자 오! 형님 저 그냥 빨리 갈게요! 무서워요 같이가요 여보세요? 왔어요 지금 이게 길이 어떻게 된거죠? 오른쪽 저 안보여요 저 앞이 안보여요 선생님 앞이 보여요? 왜 미소님 안보여요? 저 앞이 안보이거든요? 제가 먼저 나가서 TP하세요 예 TP하세요 빨리 TP하세요 어 왔어요 여기에요? 예 또 시작된거에요 설마? 예 그런거 같아요 어디로 가야되요? 어디서 나왔어요? 그냥 여기로 떨어졌대요? 위에서? 아 그럼 여기로 들어가요 다시 일로와요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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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셔버려요 그냥 어 여기 선생님 길 들어와요 여기에요 여기 길 에? 뭐야 혼나 징그러워 뭐야 개 징그러워 길 아니잖아요 이건 뭔데요? 어 여기 길 아니네 밖에 나가는거 같은데 나갑시다 선생님 빨리 뒤로 나가 나가 어 여기 티켓 아 여기 저기 저기 보인다 저기 초록색 잠시만요 저 티켓 좀 챙길게요 네 어디 어디 초록색 저기 저기 보인다 보인다 아 여기 있다 보인다 아 저 초록불이야 야 이거 초록불이다 지금 우리 지금 이동해야돼 어 진짜네 오오 잘 만들긴 잘 만들었어 빡치게 빡치게 조심 으아 또 시작할 것 같아 뭔가 무서워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야 뭐야 아아 야 너 짜증난다 너 진짜 재수 없다 너 이거 어 제작자 대박 진짜 잘 만들었다 제작자 어떡해 제작자 야 필요없어 그딴거 나 도착했어 도착했어요? 야 TP해 TP해 오늘 TP 봐준다 오늘 TP 봐준다 오늘 TP 봐준다 하하하하 저 왔어요 갑시다 미선이 진짜 어려운 어두운데 왜 이리 어둡지? 아니요 저 지금 쉐이더 지중해로 바꿔서 이제 밝아요 아 그래요? 예 지중해로 바꿨어요 밤에는 지중해로 와라 갑시다 따라와요 들어와 들어와 어떻게든 가자 그냥 막장으로 가자 막장 달려 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야 활 활 활 오오 활 쩐다 화살도 만징이고 야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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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 출발해 출발 갑나 어 설마 여기 맞추는건가 뭐? 아닌거 같은데 내려볼까요? 출발 출발 어 야 초록색깔 있다 아 저기 초록색깔이 점점 차는거 같지 않냐? ㅡ 아 모르겠는데 baseline 뿌시고 쩕 Tunic 부실까? 이쪽 와봐 이쪽이네 미대akah 뭐 이젓이네 아 이쪽이네 부실까? 야 뭔지 알거같애 잠깐만 여기 딱히 달려봐 오케이 갑니다 선생님 자 내려 올릴게요 어떻게 됐나요? 무슨 일 있나요? 아니요 그냥 다쳤어요 내려봐요 무슨 일 있나요? 어 열렸다 어디가 열려요? 방금 열렸어 저기 이렇게 하는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뭘 해야되는거 같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게임모드가 필요한 실력이 받았잖아요 그거 미소님 블록 아 이거 설마 이제 쓰라고 하는 블록이를 다 깍두기 깍두기가 뭐죠? 그냥 게임으로 쓰세요 쓰세요 여기 여기 타세요 오세요 저부터 올라갈게요 왔어요 저 가는중 와 도망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와 저 왔어요 저 이상한곳에 왔구요 오 여기가 드디어 이상한곳인가요 어? 자 나가버려요 빨리 크악 안열리네 이러고 크악 저기 초록색 여기에요 초록색 어 그래요? 버튼인데 레버? 눌러버려요 눌러버려요 내려요 내려요 그래요 잘했어요 뭐가 달랑거진거죠? 제가 이제 여기로 나갈수가 있을거에요 여기가 열었을겁니다 구라에요 오 뭐지? 여기도 레번데? 어 내가 방금 내렸는데 내가 내린건데 밝기같은데 레버는 뭔가? 어 여기 문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가짜문이야 어 선행아 어? 야 방금 불이 켜졌다 이제 뭔가 될거야 불을 다 켜야되는건가? 어 제가 던진거에요 놀라지마세요 깜짝걸렸잖아요 아니 좀 비슷하길래 던져봤어요 부실까요? 예예예예 아니에요 아 어떻게 가는거야 이거 여기가 아닌가에? 우리가 게이머들 너무너무너무 심하게 썼나? 아니 난거 밖에 난 뒤에 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 문 부수고 그냥 스킵 스킵 하나 한거 밖에 이거 그냥 레버는 그거 같은데 불 불빛 밝기 도루 그쵸 뭐지? 도루 뭐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니?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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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레버가 있네요 배고프니? 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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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옷인데? 새로운 옷을 줬네? 어... 이게... 이게 내가 보기에 옷을 준다고 해서 막 싸우는 건 아닌 것 같애 어... 그냥 멋불이라고? 뭔가 이 색깔이 더 이쁘니까 이걸 입어야지 야! 나 다 입었다! 가자! 나도 올라가자 진짜 싸우는 거 나올 수도 있어 어, 큰일나 나 빡쳐 아, 뜨거워 배고프니까 일단 먹자 배고프니까 일단 먹자 쓸데없이 이러면 쪼퍼메시 배밍단 말이야? 나와 배고프니까 밥 좀 됐다 가자! 어, 여긴 어디지? 이쪽 가는 거 같애 그쪽이라고? 이쪽 아니야? 그런가? 저쪽 막혀있잖아 그냥 막혀있는데? 그거 또 시작이다 이거 또 시작이다 무서워 렛걸릴 거 같애 건물 구경이나 해볼까 온 김에 어, 건물들이 굉장히... 야, 땅이 좀 기운 거 같다? 저기 저기 그 저 철학쇠 철학쇠 어디어디어디? 저기 왼쪽 오케이 아, 여기 자, 어디를 어떻게든 가보자고 그냥 땅 기우고 나만 기운거지 어머! 어, 깜짝이야 어! 무서워 오빠 먹을 거 있어? 어, 있어 있어 뭐 한 거 같애 뭐 아, 좀 주라 오케이 갑세 갑세 어디든지 갑세 어떻게 갈까 손에 가? 뿌실까? 아, 저기 철학쇠 보이는 거 같은데? 어디? 뭐 아닌가? 여기 따라와 하하하하 따라와 따라 어! 아, 또 시작했다 여기 또 시작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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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을 따라가는 거 같애 빨리 와 빨리 이 그린라이트 길을 빨리 따라와 어, 빨리 뛰어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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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뛰어뛰어 나 뛰고 있다 나 뛰고 있다 나도 나도 아, 시작했다 끊길 거 같애 무서워 야, 문이 나 빨리 들어가 아, 문이 문이 코앞에 있는데 안돼 문이 코앞에 문이 저기에 있는데 문이 저기에 있는데 저기 앞에 가져가 문이 저기에 있는데 우홉이 엔시 보고 있는데 되 escrito 저기에 뭐 저기에 조각색이 보이는데 으으으으으으으읆 그 문이 오시는 뛰어야해 서장아 난 뒤일게 서장아 초록색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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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장아 나 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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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장아가 어디 어디 아.. 아니다.. 날아.. 날아 그냥? 날아올라! 2층인거 같애 2층에 있다고? 어.. 어떻게 알아? 2층이다 2층 도착했어? 어.. 나 걸어올라갔어 2층 아닌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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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기 뭐 아닌가? 여긴 내가 벽에 왜 부딪혀 내려와야되나봐 여기 길은 모르겠어 아 1층 렉걸리는데 2층도 렉걸리는데? 너무 빡쳐 개빡쳐 여기 물타고 올라가는건가? 어떻게든 해보거라 선행이여 선행이여 용사이름같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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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초록색은 무엇이오? 부셔볼까잉? 이게 초록색으로 가는건 이쪽어? 아.. 뭐지? 일로와보 여기 버튼이 있어 눌러보이 눌러보소 아무것도 없어 꾸며놓은건가? 아 여기 초록색 어 됐다 뭐 떨어졌니? 어? 뭐 먹지않았어? 방금 뭐 떨어지면서 뭐지? 뭐지? 오빠 멘탈 떨어졌잖아 빨리 주워 어 여기 문이 언제 열렸지? 아까 열었잖아 내가 열었니? 어 버튼 여니까 열렸어 야아아아아아악 왜? 빡쳐 여인 너무너무 긁 아얘 길을 찾을것같애 예 이 녀아 뭐하는짓야 얘 앗 오! 오져! 렉이 풀렸어 무슨거 뭘지? 저기 뒤. 어 어 여기 계단 레버! 빨리 우리 하늘로 올라와 너네가 이게 이제 헬기가 오는 건가? 그런가? 우린 탈출하는 건가? 시바 빨리 헬기 보내라구! 도망가 이거 물이야! 물 잡아내라! 아 물로 가는 거구나